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자기 혼자 망상 김칫떡에 첫 귀 들어가가지고 막 딩굴딩굴딩굴 오지게 욕먹고 있는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김치국물 차 마시기 국가 아니 지구 대표 원제 제가 지금 여친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겁니까?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평범한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친과의 관계 아니 정확히는 결혼과 관련해가지고 의견이 너무 안 맞고 그래서 많은 고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여기다 글 써봅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려요. 일단 여친은 저보다 7살 어린 25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난 지는 이제 겨우 반년이 조금 넘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짧다지만 절대 가볍지 아니하고 되게 진지한 만남으로까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특히 여친은 어린 나이에 비해 생각이 참 성숙하고 또 남친이 저를 비롯해가지고 언제나 남들을 먼저 배려해주는 즉 이타적인 그야말로 굉장히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가지 장점들이 참 많은 친구입니다. 이쁘지. 똑똑하지. 나이도 어리지. 그래서 저도 정말 올해 또 좋은 마음을 갖고 연애를 쭉 이어가고 싶은데 아 최근 부딪히는 일이 생겨서 말이죠. 아이 그지 같아. 그러니까 말이죠. 제가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내년이 되면 일 문제 그리고 공부 또 일 병행 등으로 많이 바빠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여친한테 소홀해질 것 같은데 바로 이거죠. 이거를 탐탁지 않아 한다 이겁니다. 아니 그냥 대놓고 싫어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데? 워낙에 생각이 깊고 또 또래에 비해 성숙한 여친이라서 솔직히 이런 제 사정을 당연히 이해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저의 너무 큰 욕심인 건지 아니면 아직 나이가 어려서 철이 없는 건데 제가 뭔가 좀 잘못 본 건 아닌지 아 헷갈리게 이런 반응을 보인다 이겁니다. 아 물론 일 문제의 경우 제가 욕심을 더 내는 것도 맞고 또 이게 무조건 좋게 풀릴 가능성도 없어요. 반반인 것 같습니다. 아 뭐 또 그렇다고 도박성 그런 건 아니고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일과 관련된 공부를 마치는 기간이 문제인데 어림잡아도 한 2년 정도는 될 거라 보거든요. 앞으로 2년.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지금보다는 어쩔 수 없이 물론 내 나름 노력은 하겠지만 나한테 소홀해질 것 같다. 이렇게 최대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더니 여친한테 돌아오는 대답이 이렇습니다. 물론 그거 오빠 인생이고 나도 응원을 할 거야. 근데 우리가 만난 기간보다 훨씬 더 오래 기다려달라는 거 솔직히 이건 오빠 개인 욕심이라고 봐. 막말로 우리가 결혼을 약속한 것도 아니잖아. 안 그래? 딱 이러더라고요. 물론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근데 느낌이 오잖아. 그 냉정한 느낌. 거지 같은 느낌? 솔직한 제 마음은요. 얘랑 결혼하기 전에 정말 바짝 영혼을 갈아 넣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엔 가정에 충실한 세상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고 싶거든요. 제 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과정들 정말 그래요. 여친한테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해야 하고 해결을 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저는. 근데 이런 반응이 나오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하겠다 이거예요. 아니면 은근히 이런 제 생각과 계획을 어필하면서 말을 하긴 했는데 이게 전혀 좋아하지도 않고 되레 쉬는 반응이야. 나는 오빠 멋있다. 이런 소리 들을 줄 알았거든. 이러니까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안 옵니다. 여자친구 말처럼 제가 정말 이기적인 겁니까? 참고로 여친이 말은 뭐 저렇게 했지만 저랑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건 명백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처럼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댓글 1번 야! 너 뭐냐? 김치 국물 오지게 차 마시기 지구인 대표냐? 그래 뭐 너 정도면 외계인들 아무 문제 없겠다. 무서워서 어디 지구 오겠냐고. 내 댓글. 그렇죠. 외계인들 놀러 왔다가 오지게 차발리고 이제 앞으로 태양계 근처도 안 올 것 같아요. 저처럼 결혼생각. 야 이거 올해 들은 말 중에 제일 웃긴다. 외계인들 얼마나 놀라겠냐. 2번 아니 나이 25살? 그럼 성숙이구나 말이고. 한창 자기 애인이랑 친구랑 데이트하고 놀고 싶을 그런 나이야. 걔가 너를 이해 못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다 이거지. 이러니까 비슷한 연령대를 만나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 알겠어? 네 댓글. 능력 있는 30대 남자가 미쳤냐? 자기랑 비슷한 나이를 만나게. 그런 건 말이죠. 능력 없는 찌질이들이나 하는 거야. 또래를 만나라고? 이거는 완전 이기적인 가스라이팅이다. 2번 어 그래 알았으니까 너는 계속 그러고 살아라. 응 화이팅. 그리고 쓴이 너 그러다가 마흔 넘어서도 결혼 못한다. 왜? 20대 여자들은 대부분 결혼 생각이 없거든. 아마 너 결혼하자고 이야기하면 바로 도망갈 거다. 3번 맞아요. 여친또래 여자애들 제대로 미친 남미사랑 할급 인생 아닌 이상 결혼 생각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쓴이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계속하면서 자기 계발에 힘쓰면 돼요. 그리고 여친은 그저 지나가는 여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3번 저기요 쓴이 우리 좀 솔직해지자고요. 그거 네 여친한테 좋은 남편이 될 준비 아니잖아요. 그냥 본인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 이건데 왜 이런 식으로 포장질을 합니까? 그지갑게? 7살이나 어린 여친이 네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님은 엎드려 절을 하고 감사해야 할 위치인 겁니다. 물론 동갑이나 연상을 만나면 넉넉히 기다려줄 거예요. 지금 여친은 놔주고 네 또래 혹은 연상을 만나세요. 그러면 지금 이런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잖아. 다 좋잖아. 안 그래요? 되겠군. 그렇죠. 내가 이걸 느껴가지고 전남친과 바로 헤어졌어요. 말은 그래. 너랑 함께할 미래를 준비하는 거야. 근데 보니까 그 미래의 배우자는 내가 아니어도 아무 문제 없는 거고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놈이 결혼 그 아니 그 준비 과정에 나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차별했죠. 2번 그러니까 승희는 그냥 연애로 외로움도 달래고 싶고 그와 동시에 이게 보니까 남들에 비해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자기 개발도 해야 할 것 같은 위기감도 팍팍 느끼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린 여친이랑 물고 빨고는 또 하고 싶고 다 네가 하고 싶은 거 아니야. 4번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한 일을 두고 벌써부터 나는 너한테 소홀할 거야 이렇게 씨부름거리고 있는데 이걸 듣고 좋아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게다가 그런 상황이지만 나는 최대한 노력을 할 거야. 그 아니라 네가 그냥 이해해? 딱 이런 느낌이구만. 아우 그지같은 되겠군요. 그렇지. 바로 이거죠. 그냥 열심히 노력하겠다도 아니고 소홀해질 거야. 이러는데 이걸 누가 좋다고 이해를 해주겠냐고. 5번 뭐 구구절절 뱉어대고 있지만 이건 그냥 본인 커리어 업 아닌가? 그러면서 어린 여친한테 희생을 바라는 거고 말이지. 아니 여친도 같이 자기 개발 공부하자 하고 서로 서포트해. 그럼 되잖아. 나는 우리 남편이랑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가 훨씬 더 좋은 포지션으로 갔고 또 그런 과정에서 서로에게 더 큰 확신이 생겼다고. 아니 그리고 나이가 7살이나 어린 여친이 2년 2년? 2년아 쓴이 공부하는 거 기다리며 지낼 이유가 있나? 정말 더 나은 결혼 생활을 위해서라면 정식 약혼이라도 하고 공부를 해보든가. 한 번 해봐. 너 바로 뻥차일 거야. 너의 불확실성을 왜 여친이 감당을 해야 하냐고. 어? 사랑 웃기고 있네. 6번 딱 봐도 얘 여친은 결혼할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는데 지 혼자 망상하는 거 졸라 웃기고 애잔하네. 어? 끌까끌까끌 7번 미친 건가? 7살이나 어린 여친이 뭐가 아쉬워서 32살 아저씨를 이해하며 기다리죠? 거기다가 2년을 기다린다면 너는 나이가 34살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결혼 준비를 하면 또 한 2년 흐를 거고 그럼 36살이야. 꽃다운 나이 25에서 29살까지 그 4년 동안 소홀함을 견디며 주둥이로만 성공을 나불대는 남자를 만날 이유가 있겠냐고. 8번 그래 너는 뭐 2년 뒤에 결혼해도 전혀 이상할 나이는 아니야. 근데 네 여친은 그 나이가 돼도 즉 2년이 지나도 결혼의 기억자도 안 꺼낼 나이다 이거지. 이게 팩트야. 거기다가 소홀해도 참으라고 통보하는 사람 미쳤다고 이런 걸 기다리겠냐? 25살 그 이쁜 나이에 9번 철은 여자친구가 아니라 쓴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결혼 날을 잡고도 파혼을 하는 세상이 겨우 몇 달 사귄 걸로 결혼을 운운하다니 미쳤군요. 게다가 본인의 경력을 위해 기다려달라고? 이게 네가 공부를 선택한 것처럼 여자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그래 바보처럼 기다리며 응원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헤어지느냐? 근데 내가 봤을 때 여자 입장에서는 기다림 없이 다른 사람 만나 즐거운 연애만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걱정할 것 없이 시간과 상황에 맡기면 됩니다. 결혼은 타이밍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10번 야 이 미친 야 그럼 너는 39살 먹은 여자가 너한테 몇 년 기다리라고 하면 넌 기다릴 거냐? 아이고 머리가 곱아치구만 11번 25살 아가씨 한창 싱그러운 연애를 할 나이인데 그런 자기 미래를 담보로 잡고 늙은 아저씨를 기다리라고? 그냥 보내주고 님은 님 미래를 위해 그렇게 정진하세요. 그럼 됩니다. 12번 아니 인간아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야 나이 25이야 지금 너 뻥 차버리고 2년 동안 실컷 놀다가 오지게 놀다가 27살이 돼도 그래 운이 좋아서 일이 잘 풀린 너보다 훨씬 더 잘난 30살 남자를 만나는 것도 쌉 가능한데 여친이 머리에 총 맞았냐? 널 기다리게? 거기다가 확정된 것도 아니야 7살 많은 늙은 놈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뭐 바쁘네 어쩌네 소홀하네 어쩌네 이딴 소리까지 듣는데 그걸 기다리겠냐고 어? 아니 뭐 2년 동안 주인 기다리는 강아지로 보이냐? 어이구 자스가 제발 주제 파악을 좀 하고 살아라 어? 13번 님 혹시 그 공무원 준비하는 거 아니죠? 14번 네가 좋은 놈이라면 기다리는 게 뭐야? 너 가 가라고 해도 안 간다 어? 그래 너놈 스스로도 잘 아는 거지 본인이 얼마나 거지같은지를 느낌이 딱 오죠? 지금 이 남자의 고민은 그겁니다 자기가 지금 뭐 가진 것도 없고 뭔가를 하려면 한 2년이 걸리는데 물론 그 2년을 한다 해도 될지 안 될지는 또 모르는 상황이고 여기서 나이 어린 여친을 붙들고 싶은데 그게 좀 무서운 거야 어떻게 붙듭니까? 결혼을 확정 지으면 그게 붙들어지는 건데 그 말을 못 거래겠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런 말은 하죠 비록 말은 그렇게 해도 여친도 저랑 결혼할 생각이 있어요 뭐 이렇게 아 이거 진짜 없다 여친한테 프로포즈 한 번 하고 후기가 올라오면 좋겠네 아무튼 화이팅! 감사합니다! 응? okay 최근에